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씨와 이름, 또 국적과 출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세 단어를 살펴볼게요. 셩츠 두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 씽 동사입니다. 성이 무엇뭇이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어 동사로서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뭐뭐라고 부르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름을 뭐뭐뭐라고 부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호출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다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씽 뒤에 쓰이는 목적어는 성만 쓰면 됩니다. 지어 뒤에 오는 목적어는 성과 이름이 붙은 형태를 쓰거나 내지는 이름만 붙은 형태를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들이 전부 다 목적어의 자리이기 때문에 앞에, 동사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됩니다. 워가 주어가 됐습니다. 민즈가 주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워가 주어가 됐으니까 나라는 사람의 성과 이름을 모두 다 써주면 되고요. 민즈가 주어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 부분만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두 글자를 써주면 됩니다. 민즈 민즈 이름이라는 단어고요. 셔머 셔머 의문 대명사인데요. 무엇, 무슨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셔머라는 이 의문 대명사는요. 셔머만 사용이 또 가능하고 셔머디에 명사를 붙여가지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셔머만 왔을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편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셔머디에 명사를 붙인 형태로 이렇게 문장에서 사용이 됐으면 무슨 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 칸 셔머 니 칸 셔머 슈 칸 이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슈 라는 단어는 책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러면 니 칸 셔머 했을 때 뒤에 명사가 없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보니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니 칸 셔머 쇼 하면 너는 무슨 책을 보니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셔머라는 단어는 단독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뒤에 명사를 붙인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나라는 단어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 뒤에는 항상 단음절의 단어가 붙어서 옵니다. 단음절의 단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단음절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 것은 명사가 보통 단음절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지는 이제 명사가 간혹 오기도 해요. 단음절이라는 것은 한 글자짜리 단어를 말하겠죠. 그러면 어느 어떤 이 한 글자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이는 끄 라는 보라색 글자와 고 라는 또 글자 니엔 이라는 글자들이 나와 가장 잘 결합을 하는 형태의 단어가 됩니다. 끄는 양사로서 개수를 셀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보통 개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 개 두 개 할 때 어느 것이 되겠죠. 나 고 하면은 나라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되겠죠. 나 니엔 이라는 것은 연도가 됩니다. 해가 돼요. 그러면 어느 연도 어느 해라는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는 나 고 라는 이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보도록 합니다. 나 리 나 리 나 리 라는 단어는요. 날 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어디 라는 의미로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 대명사가 됩니다. 니 취 나 리 했을 때 취 는 가다 란 뜻이거든요. 나 리 하면 너는 어디에 가니 니 쬐 쬐이 는 어디 어디에 있다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됐어요. 어디 어디에 있다 나 리 니까 어디 너는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되죠.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시 시 시 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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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뽀는 원래 사성입니다. 사성인데 뒤에 사성의 단어가 왔을 때 이 뽀는 사성이 이성으로 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조가 보쉬 보쉬 라고 발음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아 시 비의 형태를 띠게 되면은요. 에이는 비다 란 뜻이요. 에이 부 시 비의 형태를 띠게 되면 에이는 비가 아니다. 라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워 시 워 나 이꼴 나가 되죠. 나는 나이다. 워 부 시 니 나는 너가 아니다. 런 시 알다 인식하다 에요. 에이런 시 비 하면은 에이가 비를 압니다. 에이가 비를 인식하다 가 돼요. 까오싱 까오싱 기쁘다 즐겁다. 워 헝 까오싱 하면 나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형용사니까 앞에 헌 을 잘 붙여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꼬이 꼬이 꼬이는 귀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싸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귀한 것은 값어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비싸다 라는 의미를 또 줄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내용은 귀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형태를 볼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닌 꾸이싱 똥시 헝 꾸이 똥시 물건이란 뜻이에요. 닌 당신이란 뜻이죠. 당신의 귀하신 성신은 여기서는 귀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똥시는 물건이라고 했어요. 물건이 귀합니다 보다는 물건이 비싸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비싸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링구이싱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더 구조조사고요. 해석은 뭐뭐 쓰이 뭐뭐한 이라는 의미를 줄 수가 있는데 소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한정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더 를 쓰는 구조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가 오고요. 더 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뒤에 명사를 붙여줘요. 구조조사의 역할은 어떤 단어나 구 또 어떤 단어나 구 를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구조조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더는 뒤에 명사랑 잘 붙을 수 있도록 얘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는 이제 여러가지 풍사가 올 수 있는데요. 벙요 벙요 라는 것은 친구 라는 뜻이죠. 명사가 되겠죠. 페량 페량 예쁘다라는 의미가 돼요. 형용사가 됩니다. 타마이 타마이 하면은 주어 그리고 동사의 문장이 오고 있죠. 그러면은 더 가 쓰였는데 이 더 들이 전부다 뒤에 있는 이 if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하면 친구의 옷이 돼요. 페량 더 if 하면 예쁜 옷이 돼요. 타마이 더 if 하니까는 그녀가 산 옷이 돼요.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뒤에 명사는 고정적이지만 앞에 오는 이 부분 네모 부분의 단어들은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회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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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동사로 성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타 sing 시험 그는 성이 무엇입니까 가 돼요. 시험 부분이 질문의 내용이 되니까 여기에 시험 부분을 채워넣으면 되죠. 성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성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타 sing 하고 성을 넣으면 되는데 오늘은 유재석 씨를 우리가 예문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싱 류 그는 성이 유씨 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 싱 션 머 다 싱 류 다 싱 션 머 다 싱 류 두 번째 지어 지어 뭐뭐뭐라고 부르다 해서 이름을 뭐뭐뭐라고 부르다 라는 표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타 지어 션 머 타 지어 션 머 여기에 또 션 머 가 있죠. 그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요. 그 사람이 주어가 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런 성과 이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해서 여기에다가 성 이름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타 지어 류 쬐 시 타 지어 류 쬐 시 그는 유재석 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읽을게요. 타 지어 션 머 타 지어 류 쬐 시 타 지어 션 머 타 지어 류 쬐 시 앞에서 타 싱 션 머 를 배웠는데요. 타를 니 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니 싱 션 머 하면 너는 성이 무엇이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치만 이건 너무나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고요. 요건 이제 첫 만난 사람한테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더 공손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닌 꾸이 싱 닌 꾸이 싱 일단 니 라는 단어가 닌 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 이 돼요. 니 너라는 단어가 닌 당신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싱 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션 머 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고 꾸이 라는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귀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죠. 그래서 상대를 만났을 때 당신의 귀하신 성시가요 첨첨첨 해서 뭔가 좀 말주림 의 느낌 상대의 대답을 구한다 라는 기다린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꾸이 싱 까지만 하면 돼요. 링꾸이 싱 션머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난 사이에서 격식을 갖춰야 되고 공손하게 상대를 대해야 될 경우에 가장 실수하지 않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그럼 대답을 보면 대답을 할 때는 본인이 본인을 높여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워 라고 말하고 뒤에 꾸이 라는 글자를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리고는 바로 싱 을 쓰면 돼요. 그리고는 여기에다가 성을 물었으니까 성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유씨 성을 한 번 넣어보면 워 싱 리오 워 싱 리오 저는 유씨입니다. 성이 유씨입니다. 내 보통 본인이 본인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무슨 시입니다 보다는 무슨 무슨 가입니다. 김가, 이가, 최가, 박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무슨 무슨 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닝구이 싱 했을 때 당신의 귀하신 성씨가요? 질문을 하면 워 싱 리오 하면 저는 성이 유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다시요. 닝구이 싱 워 싱 리오 닝구이 싱 워 싱 리오 앞에서 봤던 이런 표현에 타 지오 션머 에서 타도 마찬가지 여기서 니 로 바꿔가지고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니 지오 션머를 배웠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니 지오 션머 뒤에 션머디에 명사를 붙일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즈를 하나 붙여 나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슨 이름으로 불리니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션머 민즈라는 전체가 션머라는 단어디에 명사 붙은 이 전체가 질문이 돼요. 그러면 니 성과 이름을 대답을 해주면 돼요. 워라고 대답을 해놨죠. 그러면 성 이름에서 세 글자가 오면 돼요. 여기도 유재석 씨 이름을 넣어보면 나는 유재석이라고 부릅니다. 의미가 되죠. 다시요. 니 져 션머 민즈 워 져 류 절 시 니 져 션머 민즈 워 져 류 절 시 이 문장에서 니 를 닌 으로 바꾸면 너가 당신 이라는 의미가 돼서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당신이라는 공손한 표현으로 문장을 쓰고 싶다면 바로 앞에서 배운 링구이 싱 이라는 표현을 써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워 싱 네모 칸이 돼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성씨를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섯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한국의 가장 많은 성씨는요. 찐 리 표 초 이 정 이렇게 다섯 가지 가 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의 성들을 나와 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국의 가장 많은 성씨가 김씨성 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국의 가장 많은 성씨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왕, 장, 류, 천, 양 이렇게 다섯 가지 성씨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왕시성 입니다. 이 밑에 쓰인 글자들은 전부 다 번채자고 여기 크게 쓰인 글자들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채자들이 되죠. 이것도 워싱 네모칸에 한번 넣어볼게요. 워싱 왕 워싱 장 워싱 류 워싱 첸 워싱 양 성과 이름 말하기에 대답 부분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요. 싱 이라는 단어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와 지아오 라는 단어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싱 명지 지아오 해가지고 성과 이름을 따로따로 대답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있고요. 그러면 성이라고 했으니까 위에는 성을 붙여주면 되고 뒤에는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나는 성이 이거고요. 이름은요. 내 이름은요. 불립니다. 이렇게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는요. 밑에는 마찬가지로 지아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앞에 민즈라는 단어가 아니고 워라는 단어가 씁니다. 워는 이러이러 이러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얘기하니까 그 사람의 이름 전체를 다 말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 워 지아오 뒤에는 세 칸이 왔고 민즈 지아오 뒤에는 두 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칸을 채우는 방법은요. 워 싱 성 민즈 지아오 이름 워 지아오 성 이름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채워보면은요. 워 싱 류 민즈 지아오 쬐 시 워 지아오 류 쬐 시 나는 성이 유 이고 이름은 재석 이라고 불러 나는 유재석 이라고 불러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모칸에만 여러분들이 바꿔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넣어주면 문장을 완성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김시성을 가진 사람 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BTS의 B의 본명이 김태형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찐 타이 흥 글태자 에 형통한 형자를 쓰네요. 진 타이 헝 입니다. 그러면 워 싱 했을 때 여기는 성만 넣으면 되고요. 민 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름을 두 글자를 넣으면 되고 워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성과 이름 두 글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워 워 싱 진 민 지 지 지 타이 헝 워 지 진 타이 헝 두 번째 이시성 을 가진 또 사람을 살펴볼게요. 자 아이유다 그죠? 아이유도 본명이 따로 있는데요. 이지은 이라고 합니다. 리 지 은 알지 자에 은의 흔 자를 쓰는데요. 리 지 은 여기도 문장을 만들면 워 싱 리 민 지 지 지 은 워 지 지 은 다음 박시성을 가진 사람을 보겠습니다. 박서준 이죠. 박서준 씨입니다. 비 여 시 준 비 여 시 준 서는 서술할 서자입니다. 번제자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주는 준수할 준자입니다. 비 여 여기 문장에다가 넣어보면은요. 워 싱 피 여 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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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성을 가진 사람을 보겠습니다. 최강희 씨 사진입니다. 초이 지 지 지 지 큰 내 강자고요. 아가씨 희자 여자 희자입니다. 초이 지 지 지 이것도 네모 칸에다가 이름을 넣어볼게요. 워 싱 초이 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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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다섯 번째 정시성을 보겠습니다. 정동원이죠. 정동 연 정동 연 동역 동자를 쓰고요. 번제자는 이렇게 쓰고요. 으뜸 원자입니다. 그래서 정동원은 중국어로 발음이 정동 연 정동 연 자 이것도 네모 칸에다가 이름을 넣어보면은요. 워 싱 정 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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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묻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국정 물을 때는 나 나 라는 단어가 필요한데요. 나 라는 단어 뒤에 단음절에 글자가 오는데 국정을 물어볼 거니까는 나라 국자가 이렇게 오 겁니다. 그래서 발음은 나라 국자 발음은 워 해서 나 구어 나 구어 하면 어느 나라라는 의미가 만들어지죠. 문장을 만들면 당신은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 이죠. 그러면 사람은 그대로 내려오는데 어느 나라 나라가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집어넣고 대답을 해주면 돼요. 한국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가 돼요. 다시요. 니 시 나 구어 런 런 워시 한국어른 싱자포어 싱가포르 메이구어 미국 인구어 영구 드구어 독일 파구어 프랑스 이탈리 이탈리아 자 그러면 칸에다 넣어볼게요. 워시 한국어른 워시 중국어른 워시 타이wan 런 워시 일본 런 워시 신자포어 런 워시 메이구어 런 워시 인구어 런 워시 덕고어 런 워시 파구어 런 워시 이탈리 런 나리를 이용한 출신지역을 묻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일단 나리는 날과 의미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나리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니 시 나리 런 니 시 나리 런 나리가 어디였죠? 런이 왔으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면 나는 입니다 에요. 사람 그러면 출신지역을 여기에다가 써주면 돼요. 한국의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니 서울을 집어넣어 보면 시오월 시오월 그래서 대답을 하면 워시 시오월 런 워시 시오월 런 나는 서울 사람입니다. 가 돼요. 다시 읽을게요. 니 시 나리 런 워시 시오월 런 니 시 나리 런 워시 시오월 런 워시 네모칸이 나오고 마찬가지 런 런 이 왔는데요. 지금은 여기에다가 지역 이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시오월 풋 산 다 치오 런 천 지 쥬 다오 베 베이징 상하이 시안 다 랜 하이난 다오 런 런 런 런 워시 시오월 런 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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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 런 워시 다 쥬 런 워시 런 쥬 런 워시 쥐 쥬 쥬 런 워시 베이징 런 워시 샹 하이 런 워시 시안 런 워시 다 랜 런 워시 하이난 다오 런 보통 통성명 이 끝나고 나면 알게 되어 기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때 필요한 단어가 런 시 런 시 알다 가오싱 가오싱 기쁘다 즐겁다 라는 뜻이에요. 런 시 니 워 헝 가오싱 런 시 니 워 예 헝 가오싱 여기 문장에서는 너를 알아서 내가 기쁘다 그랬어요. 기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배 긍정형일 때는 헌 널 잘 넣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를 알게 되어서 내가 기뻐 하니까 상대도 너를 알게 되어서 내가 기뻐 똑같이 썼는데 예 라는 단어를 써놨죠. 예 이 사람이 기쁘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나 또한 역시 기쁘다 라고 해가지고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랬을 때 주어디에다가 예 를 많이 쓴다 그랬어요. 나 또한 나 역시 기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른시니 워 헝가우싱 른시니 워 예 헝가우싱 오늘 배운 문장을 정리할게요. 첫 만난 사람일 때 격식을 갖춰야 되는 표현에서 실수하지 않고 질문을 할 수 있는 표현은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링구이싱 그래서 이 표현이 가장 그저 실수하지 않고 쓸 수 있는 표현 그리고 이 표현 같은 경우에도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면 좋습니다. 대답을 할 때는 워싱 성이 들어가고요. 링지 쬐 이름 두 글자가 들어가고요. 워쬐 성과 이름이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국적과 출신지는 니시 나고른 이라고 했을 때 워시 항고른 나고가 항고로 바뀔 수 있다 그랬어요. 니시 나리 른 워시 쇼월 른 나리가 쇼월 로 바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통성명이 끝나고 나면 른 시니 워 헝가오싱 른 시니 워 예 헝가오싱 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에 예 를 쓴 거는 여기에 헝가오싱 그랬기 때문에 나도 역시 헝가오싱 이기 때문에 예 라는 문장을 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